동양의 유교부터 전개를 시킬 텐데 여기 유교 사상의 연언, 유교의 시작인 거고 그 다음에 전개를 시킨 다음에 한국 유교 사상으로 나아가 볼까요? 오늘 만나볼 사상과 공자, 맹자, 순자 그 교재에 있는 웹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웹툰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공자님, 사회가 혼란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상사회 할 때 대동사회 봤잖아. 공자가 대동사회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6세기 공자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 사회가 상당히 혼란했다는 거지. 아비로 아비로 얘기지 않고 어미로 어미로 얘기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 위정자라 그런데 위정자조차도 정치를 도덕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통치자가 잘못된 정치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공자가 그거를 현실을 비판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공자의 제자에 해당하는 맹자, 맹선생님이지 맹자, 맹츠, 맹자는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하는 그 마음, 측근지심을 비롯한 네 가지 선한 마음이 그것이다. 우리가 맹자 첫 시간에 1강에서 성선서를 할 때 인간은 나면서부터 네 가지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불인지심이라 했지.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어떻게 보면 맹자도 약간 좀 살이 드는 게 쫄깃쫄깃해. 우물가에 어린아이가 막 들어간다. 얼마나 자극적이냐. 근데 우물가에 어린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사색됐잖아. 오마이처럼 오마이 꾸드네스 하면서 지금 참지 못하는 거지. 구해주고 싶잖아. 그게 바로 참지 못하는 하나의 마음, 측근지심이었지. 측근, 소, 사양, 시비의 마음 오늘 다시 정리가 될 거야. 맹자가 했던 그 측근, 소, 사양, 시비의 마음으로 맹자는 성선서를 어떻게 전개를 시켰는지. 그 다음 이제 약간 본성상에서 맹자의 성선설과 달랐던 아줌마 아저씨가 식단에서 싸웠을 때 성악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순선생님, 순황, 순자가 이야기했던 성악설에서는 핵심은 바로 얘로 교육한다 했지. 그렇다면 얘로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아까 우리 앞에 제메고사 봤듯이 공자, 맹자, 순자의 유교사상. 유교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유교의 연원은 오늘 정리를 할 거라고. 그렇다면 선진유학이라고 하는데 선진유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진나라 이전 시대의 유학을 선진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나라잖아. 지금 중국의 고대 시대부터 이야기하면 중국의 고대 전설의 나라,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주나라 말기에 혼란했던 이 시기를 가져다가 춘추시대, 전국시대로 나누고 기원전 6세기형의 551년의 공자, 기원전 472년의 맹자. 맹자가 있었던, 아니 기원전 372년이지. 맹자가 있었던 기원전 4세기는 전국시대인 거지. 기원전 6세기, 기원전 4세기.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 이전 시대의 유학을 공자, 맹자, 순자라고 한다고. 세계사나 우리가 배웠던 역사를 생각해보면 진나라 시대 때 진시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탄생 비화를 봐도 탄생의 어떻게 보면 정사적인 스토리보다는 약간 비화처럼 돌아다니는 진시황은 진정한 왕족 계보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 여시춘추에 기록되어 있는 여부리, 어떤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약간 이렇게.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래, 진시황이 약간 가족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엄마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자기 엄마가 아니었던 것처럼 또 자기 아빠가 여부리였는데 여부리를 진시황이 죽으라 그러지. 그래서 약간 가족 제도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유교를 싫어하고 유학자들 너희들 뭐냐 다 죽어라고 해서 분석행유 사건, 구덩이를 파서 유학자를 죽이고 책은 다 불태우고. 근데 그때 그때 책이 다 탔겠어. 일부 유학자들은 야, 집에 지금 진시황이 다 죽인데 아빠 어떻게 우리 유학자 집안 어떻게 해? 야, 어떻게 하긴 벽지를 다 뜯어. 벽에다 막 이렇게 남은 책들 바르고 지금부터 막 외우자, 열심히 외우고. 그러다가 진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진시황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았던 그걸 가져다가 대국의 틀로 가져갔던 게 이제 유방의 한나라지. 한나라 때 중국 문화가 부활하면서 한나라의 글자, 한자, 유교를 가져다가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유학자들 불러봐. 야, 너 그 책 숨겨놨대매. 야, 그 숨겨놨던 거 가져와봐.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어떤 의미였냐라고 이제 유교를 해석하고 연구하고 했던 학문이 한나라 때 훈고학의학.